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조직에 생긴 오빠를 구해보겠다. 어떻게든 발부둥 치고 있는 그런 쓴이들이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의사 남편인 우리 오빠를 진짜 죽도록 괴롭히고 빨아먹는 새언니. 이혼하자 했더니 이런 미친. 좋아 그럼 니 월급 평생 나랑 반띵 이랄지. 원제 오빠랑 이혼을 버팅기고 있는 새언니. 새언니라고 하는 여자가 이 글을 보진 않겠지만 진짜 너무 짜증내고 노답이라 답답해서 그럴려봅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오빠는 지금 강력히 이혼을 원하는데요. 새언니가 끝까지 버팅기며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두 사람 결혼생활 이제 한 10년이 다 되어가는 중이고요. 두 사람 사이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오빠 직업은 의사고요. 새언니는 지방 방송국을 다녀요. 옛날 오빠가 의대 시절부터 새언니한테 완전히 미쳐가지고 오냐오냐 다 맞춰주고 그렇게 노예같은 연애를 하다가 레지던트도 안하고 군대, 군의관이죠.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했고 그렇게 군대를 다녀온 뒤에 레지던트 생활을 했는데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 오빠 성적이 썩 좋은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신 대학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타지역 2차 병원인가 뭐 그런 수준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 때문에 오빠 혼자만 타지역으로 가게 된 거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주말 잔거리 부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새언니는 조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자기 혼자 아이를 키울 새언니가 불쌍하고 너무 안쓰럽다며 마통,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그걸 건네줬는데 이런 미친 1억 2천짜리가 불과 반년 만에 꽉꽉 들어차버린 거예요. 반년 만에. 아이 한 명 낳고 키우는데 반년 만에 1억 2천을 쓴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게다가 당시 저희 오빠 전공이라 월급이 280인가 당직비니 뭐니 다 합쳐도 370이 안 넘어설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이런 사정을 동생이 저도 알고 있는데 아내인 새언니 절대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걸 또 남들이 보면 혹시 니네 새언니 사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저도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더라고. 사치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대신에 낭비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하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명품 같은 건 하나도 안 사요. 안 사지만 음식 같은 걸 2인분씩 하는 게 아니라 막 20인분 30인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거야. 또 방바닥을 닦는데 걸레를 안 쓰고 물티슈를 써요. 이것도 기가 막히지만 더 어이가 없는 건 이거를 몇 장도 아니고 한 통도 아니고 두 통씩이나 써버리는 거죠. 한 번에.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고요. 오빠가 이것 때문에 미쳐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생활 습관과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새언니는 맨날 오빠 월급이 너무 적다며 무능하다고 오빠한테 욕하고 성질내고 또 거기다가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또 다른 친구 의사 남편들과 비교하고 이게 오빠와 친구들이겠죠. 심지어 저희 부모님 생신에도 전화 한 통 안 했고요. 또 저희 엄마가 하는 전화도 싸그리 무시하고 그랬어요. 참고로 저희 집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풍족하죠. 그래서 저도 오빠도 부족한 거 없이 잘 먹고 잘 살긴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저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잘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굉장히 아끼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검소한 습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새언니의 그 뭐야 반 년 만에 1억 2천 사건 이것 때문에 쇼크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쌩가구 안 받는 거예요. 거기다 새언니는 자기 친정만 오지게 챙기고 그러니까 결국 개빡친 저희 아빠가 한 번 뒤집어버리긴 했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아들이 사랑해서 선택한 여자니까 그래!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고 그 이후 우리 가족도 새언니 무시하며 살아왔죠. 그런데도 이 똥멍청이 오빠는 그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새언니랑 아이랑 다시 한 번 잘 살아보겠다며 다섯 시간 거리에 있는 집을 매 주말마다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아 아니죠. 올라간 거죠. 집은 서울이고 오빠가 지방에 있었으니까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다 한 번 올라가면 주말 내내 오빠 혼자 아이를 돌봤는데 그런데도 새언니는 자기 혼자 독방 육아를 하며 돈도 더 많이 벌고 있다고 계속 오빠를 무시했어요. 그러자 보살이었던 우리 오빠도 결국 한계가 왔고 터져버린 거죠. 별거를 했거든요. 아마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생활비는 매달 꼬박꼬박 다 보내줬고 격주로 아이 얼굴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잠만 같이 앉았을 뿐 2주마다 집으로 가긴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있던 사이 새언니가 오빠를 죽이듯이 닥달해가지고 또 오빠 명의로 돈을 빌렸고 그 빚만 2억입니다. 최초 1억 2천은 지금까지 오빠가 열심히 다 갚았고요. 이 나머지 2억은 아직도 갚고 있어요. 아 미친 말하니까 또 열받네.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오빠가 전문의를 하게 됐고 페이닥터로 취업을 했는데 이 페이가 좀 엄청나요. 거기다 수술까지 따로 하니까 그 수당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되게 많이 번대요. 그렇게 돈 잘 벌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아 아닙니다. 제가 틀렸나 보네요. 지방에 있는 게 맞나 보네요. 집이. 잠깐 몇 달 정도 새언니가 잘해주더라고요. 자기 시댁인 우리 집에도 잘하고 웬일로. 그런데 둘이 재결합을 완전히 하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언제 그랬냐 하는데 바로 원수처럼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오빠는 이혼을 강력히 원한 거고 새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어 이혼 그래 하자 이러면서 난리를 치더니 도장을 찍기로 했던 날 법원에 안 나타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나타났을 때 너 왜 그런 거냐라고 따졌더니 아이 핑계를 대면서 나는 억울해서 나랑 이혼 못하겠다 이딴 소리하고 뭐 정이혼을 할 거면 네 월급 평생 반등해라 이딴 소리하고 나중에 만약 개원을 하면 그 병원 수입도 절반 내놔라 이거였어요. 당황하는 오빠가 너 미쳤냐 이랬더니 한술 더 떠서 만약 일시불로 할 거면 20억을 내놓으랍니다. 20억을 2억도 아니고 20억을 여하튼 이래가지고 지금 이혼 소송까지 가게 생겼는데요. 오빠는 애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세언니만 생각을 하면 없던 정도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못 살겠대요. 그리고 세언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이걸 참고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미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억울해가지고 절대 죽어도 오빠를 못 놔주겠대요. 거기다 장로라는 사람도 이거 공서방한테 여자가 생긴 거다 이러면서 사람 붙일 거라 개 난리를 쳤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오빠 일하고 있는 병원에 와가지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고 거기다 문자 톡 전화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제가요 저희 오빠 동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세언니라고 하는 이 여자는 저희 오빠를 마치 돈 버는 기계 ATM기 그냥 의사로만 보고 자기의 그 흐세 사치 과시역 이런 걸 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러면서 또 꼬리 자기 임신하고 있을 때 오빠가 곁에 못 있어줬던 거 아니 저희 오빠 전공이 정형외과라 새벽에도 응급콜 되게 많아요. 무엇보다 장거래요. 어떻게 같이 있어. 그리고 뭐 자기도 힘들게 서러운 게 많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기는 게 오빠가 뭐 일방적으로 너 레지던트 하러 서울 가야 돼 이렇게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가야 되는데 너 혼자 괜찮겠냐 이렇게 다 상의하고 협의까지 하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참고로 저희 오빠 레지던트 4년이랑 펠로우 1년 이렇게 5년 동안 서로 다른 지역에 있었고 뭐 군대 빼고요. 그 중에 2년을 별거로 지낸 겁니다. 아니죠. 아마 군대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관사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 써놨겠죠. 여하튼 자기는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라 버티고 있는데 저희 오빠 진짜 인생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동생인 제가 이렇게 글 써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걸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빠가 지금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 딸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애 때문이라도 평생을 봐야 될 사람이고 이혼하더라도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좋게 좋게 협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 새언니라는 여자가 이렇게 깡고집을 부리고 협의가 전혀 안되니까 죽으려고 해요. 아이도 그래요. 처음에 버릴 거라고 데려가라고 하더니 오빠가 알았다. 내가 데려갈게 이혼하자. 찍어라. 이러니까 갑자기 또 지가 키운다. 이러면서 개헛소리하고 아 그리고 양육비도 그래요. 법적 책정 금액인 2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주려고 했거든요. 아직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빠는 최소 500정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새언니는 지금 그깟 몇 푼으로 장난하냐 이러면서 평생 벌이 반띵 혹은 1시불 20억을 내놔라. 이거예요. 두 사람 살던 집 이거는 새언니 엄마가 사준 집이에요. 그리고 수입차 둘째 이건 저희 엄마 아빠가 사준 겁니다. 전부 다 새언니 명의고 그냥 다 주겠다. 내가 받아갈 거 없다. 이렇게 하는데도 죽어도 싫대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새언니 그냥 자기는 평생 의사살모로 일도 안하고 그냥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럴 거면 적어도 우리 오빠 힘든 전공인 시절 괴롭히지나 말든가 욕은 하지 말았어야지 잘해주지 못하더라도 돈도 빚내가지고 다 퍼쓰고 그러면서 오빠를 무능한 인간 바보 취급한 주제에 뭐 이젠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고 억울해서 이게 인간이냐고요 그게 있습니다. 댓글 1번 팔은 무조건 안으로 굽는 법이고 나도 며느리라서 어지간하면 같은 며느리 편 들어주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미친 여자인데요 아니 얼굴이 오지게 이뻤던 건가 도대체 왜 이딴 거지같은 콧뱀한테 물리는 거야 무섭다 정말 2번 위자료 20억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욕도 안 나오네 쓴이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위자료 이거 아무리 말아봤자 5천만원 안 넘습니다 사실상 이게 맥시멈이죠 막말로 바람피우는 걸 넘어서 안방에 다른 애다 데려와가지고 알몸으로 쳐 뒹구는 걸 걸려도 2천이 고작이라고 물론 결혼하고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은 뭐 별도지만 근데 쓴이 새언니는 도로 토해내야 할 입장이니까 이것도 패스 계속 버티고 도장 안찍어주면 그냥 소송가라고 해요 무조건 이깁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사면 깔끔하게 해결을 해줄거라고 3번 방송국에 다닌다고 그런 뻔하네 뭐 얼굴 반반하니까 공고밖에 모르는 순진한 의대생 물어가지고 치집을 한가요 근데 쓴이 오빠도 진짜 등신같은게 처음에 몰랐다 하더라도 아빠가 대신 엎어줬을 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지 어이 그 이건 그냥 지발등 지가 찍은거라 별로 불쌍하지도 않아요 4번 마통을 1억 넘게 해준다고 장난해 주작도 정도껏 해라 비디끌 그거 됩니다 같은 대학생이라도 일반 대학생은 마통이 안되지만 의대생은 마통이 뚫리는게 이 나라 현실이고 특히 변호사 의사 등등 이런 전문직 확장이라면 마통 1억도 우습게 뚫어져요 뭘 주작이래 다 뚫어져요 2번 맞아요 옛날 우리 오빠 군의관 시절 때 1억 뚫어오는 건 내가 직접 봤어 물론 그 1억이 한방에 뻥 뚫린 건 아니지만 은행 몇 군데 돌아다니더니 1억짜리 뚫어오더라구요 5번 야 같은 여자가 봐도 질리네 질려 결혼하는게 싫어진다 6번 남자든 여자든 제일 중요한건 역시 인성이구만 덜덜덜덜 저런건 어떻게 살아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즉시 고정 댓건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